ㄷㄷ 마나 없잖아 당신 아 마나 없는데 왜 이렇게 세냐? 난 W가 없구나 마나가 없는 대신 자존심 싸움 승리 이게 나야 하.. 섹시했다 마드 감사합니다 방심했어 당신 방심했다고 좀 섹시했다 여 중요한 중요한 옵션입니다 미쳤네 컨트롤 보소 재미있지 한 명 더 있어? 누군데 하하하하 가위드 미친 백 senior 슈팍 나이 논란 알고보니 17세로 밝혀져 와 붕붕이 땜에 죽을 뻔 그 꿀잼 너무 늦은데 총 6다리 ㄷㄷ ㄷㄷ 어..잠깐만.. 내 정지 어..내가 정지되버렸어요 어..나 어떡하지? 여러분 나 어떻게 해야되요? 미감을 만들까? 모래밤 내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분홍신 누구냐? 누가 치냐? 내 허락 안 맡았잖아 누구세요? 저기요 잘하셨어요 미쳤다 이거 템 안 좋아져 블레이드 부추 어..이거 뭐가지? 갈게 없는데? 야 3개 다 먹었네 공포 그 자체겠다 이거 훔쳐선 미안해 숙제 악룡 병건 갈까? 아 없구나 아 아까 병건 뽑을걸 그냥 이러면 그러네 아이 아 혈팩 못 뽑았나? 포인트가 없었네 기억도 안나네요 수화만 어케하면 1등이라고요? 이미 1등은 정해졌는걸? 오우미드님 모든 하트가 이러진 않잖아 나 연구했어 오늘 러브앤피스님 플레이 보면서 아니 그러면 제니는 복룡의 하트이기에 가능했다 이거 뭐 성당가서 놀아볼까요? 묘지 아직도 있는거 보니까 성당 텔트하고 묘지 구경이나 가죠 발소리 야 아직도 안 뜯었다고? 내꺼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튄다 아 아 생나 도둑 생나 도둑 어 죽었다 아닌가 그 알렉스 아닌가 아 킬이구나 아 생나 도둑 진짜 뭐야 아야? 너 숫자가 5인데? 되겠어? 아야야 내려와 교문할때 내려와 교문할때 내려와 아야야 시간 아깝다 빨리와라 킬은 먹어야되는데 킬은 먹어야되는데 어 저걸 노린건가? 쌉고수다 잠깐만요 W 써주세요 W 써주세요 수비 나이스 죽어 시간 없잖아 너 시간 있어? 시간 많어? 가자 왜그래 골목길 갈게요 난 멀미에 약한데 장난감 활이라면 잡아본적이지만 곰.. 아니 늑대 잡을 시간이 없어 저거 먹으러 가야돼 이거 까먹지 말자 서야 서약 서약 써야된다 봉영아 이거 까먹지 말자 어 어둡고 무서워 놀라서 어 곰도 나오네 게이드 설마 늑대도 야 뭐야 뭐야 여기 쓸고 양궁장 올라가면 됐든 양궁장 늑대 다 살아있어서 저 안에 곰까지만 잡고 오지 여기 늑대는 잡혀 없고 쟤 누구지? 싸워볼까요 그냥? 심심한데? 누가 숨어있는 건 아니겠지? 너 누구냐? 못 잡나 현우? 딴딴하네 현우 들어오네 현우와 A 일대일 현우야 현우야 컴온 어서와 안오네 설레인 현우야 1대1인줄 알았는데 부활 안되는거 상관없습니다 이길거니까요 내가 뭘 만든거지? 준비 이긴다 이긴거? 가 가 가 아 진짜 냉병아 어 어디야 너? 손 빨라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서약을 좀 늦게 썼다 숙인 썼음? 미쳤냐 너? 아 서약 써서 10초만 있다가 써볼게요 내가 그냥 이길 수 있거든 아들이야 뭐야 춤 좋아해? 자기? 자기 춤 좋아해? 뭐 어떡해 이제 별 수 있어 너 잔잔은 뭐지? 어? 내가 웃긴다 어쩌라고 그랬어 와드 2개 시시 땄고 위치 걸렸고 시시 좀 먹으라 합니다 뭔데? 야 템 좀 나왔다 너 하아 지지 하이 밖을 이쁘다 아 이겼다 시스텝 좀 미안하네 일단 틀어봤다 나오자 전장은 해야지 나랑 놀자 나랑 놀자 도망가는거 수선할까운데 이거 그냥 싸우자 야 어디갔냐 어서와 너가와 이왕이 없구나 어? 아 이거 키네네 이거? 이거 지겠다 피했다 빨간색 피했다 이겼다 이거 이겼다 급한건 너 어 죽었다 아니 이거 잘 싸울거야 아니 나 시간 곧 죽을 줄 알고 아니 잠깐 아이솔 금성을 놔둬 아니 넌 뒤졌다 아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아 내 운석 어 뭐야 뭐지? 센스쟁이 이 녀석 살려주도록 하지 마음이 착한 친구였네요 생라 뜨든넬 죽이죠 그래서 운명의 조사에 어 뭐야 힝 힝 좀 무섭다 안개기 깨요 아씨 다 맞았네 누룩감을 누룩감 피했어야 되는데 무지성으로 도격을 했네요 조급여서 하나 더 먹어야지 나랑 싸울 사람 짠 그라이 아 얌 혼자 먹네 얌 견제 안하고 뭐하냐 구름이 오겠지? 흥분해서 야 나 이거 시켰어 와줘 안닿네 형 팀 좋아해? 팀 좋아해? 나도 좋아해 아 아 나 이거 또 안 썼네 야 이거 템 뭐냐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 최종 생존자가 세명 남았습니다 어 야야 뭐지? 버그인가? 이거는 좀 미안하다 진짜 개불쌍하다 야 내 세...야! 미쳤나 이게 약한 척 약한 척 약한 척 미쳤고 간다 가는 척 밟은 척 뭐야 와우 와우 오 깜짝이야 근데 도와줘 매그너스 못된 리다이린을 제압하자고 함께 이게 안 맞는다고? 어 반대로 튀었어? 와우 개고수다 요렇게 갔다고? 실비아랑 싸우면 이기는데 오메가 쪽 궁금해서 실비아랑 길게 싸우면 어쩔지 도망가가지고 그쵸 한 명 있어 한 명 있어 가자 깍고 두 번 두 번은 못 도망가지 여기 재키랑 난리 났네요 와우 나와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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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너 승자였어? 안에서 힐팩을 먹고 오네? 재키가 승자였구나 어이가 없네요 어? 아 승자 아니어도 아무나 들어가서 먹을 수 있나? 그런가 보네 어? 옌병? 뭐지? 실비와의 1대1 장기에게 제기이 그니까 래쉬가 다쳐진 것 같아요 다시 뺏라이의 1대1 뺏라이의 2대1 연수에 처치중입니다 오세요 이제 생존자가 다섯 명 남았습니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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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우 아우 T100개 세이버 근데 컷이 아니네요 아 잘 못쓰라 목에 쥐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저..충분해 자 자 충분해 잠시 후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짐 챙겨서 나가자 저..조금..비겁한가? 아 어? 무슨 일나갔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 불길한 예감이 들어 2번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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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클로에 세긴 세네요 8킬 우승 집중력 떨어질 시간이라고요? 한창인데 이런 곳에 정박할 패는 없겠지? 뭐라고 하는거야 딱둑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가 연쇄처치중입니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야 벌써 끝났어? 가자 킬 킬 잘 쓰는거 우와 힘들었다 몇 Compan 7 2 3 2 6 ㄷㄷ 아 방금 카리스마 좀 쩔었다 아 어떡하지? 나 하트큐 자체인가? 어 유리병 뭐야 이거 힐링포션 정확히 3개 하늘이 좀 선물 아 너 너무 센데 지금? 아 저에 잤어요 루미아 섬에서 한 명 누구냐? 겁도 없이 오네 유키제키라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될지 아? 에임 실화 캐시야 오동길 더 오지? 왜 안와 오다가 왜 멈췄어 학교가는데 나오네요 아 청가버 하나 죽어왔어야 된대 아 공속 진짜 느리긴 하다 그죠? 허락도 없이 싸워? 빨리 가야겠 혼내줘야겠네 어디야? 오야야 유키가 졌다 야야야 너네 금구가 없는디 괜찮니? 둘 다 죽겠는데? 여기서 기다려볼까요? 캐시야 너 시간 없잖아 캐시 사망 아씨 저걸 못 잡는다고? 그러다 킬 안들어오잖아 음 not bad 기타 소리가 우렁차군요 얘들 근데 다 어디갔니? 야 뭐냐 유키 너 아까 죽였어야 됐네 유키를 야 유키가 저렇게 잘 크는 줄 몰랐다 대단한 친구였군요 뭐 시켰냐 너 저 막아야 되는데 아 이거 뜯었다 잔치 잔치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그 에 으 쟤 못만들게 해야돼 제키 춤 좋아해? 제키 춤 좋아해? 나도 좋아해 나도 너가 좋아 나도 너가 좋아 템 압수 못된 템 압수 없어 없어 크레모 발동 크레모로 다가와 지네 깔끔쓰 이거지